8월 12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 등으로 불안감과 우울증가, 그로 인한 자살 증가 우려 등 코로나 우울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IMF와 금융위기와 같은 중대한 사회적 사건 이후 자살률이 증가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단계별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점검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먼저 대국민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한 슬로건 선정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 여행주간, 수프로 캠페인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법과 국립정신건강센터 앱 등을 통해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와 자가진단을 제공해 코로나 우울 예방을 지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원활한 시청을 돕는 상시 수어 통역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나아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회의 등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지난 1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 통역 시행 기자회견을 열고 나아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방청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 소통관 첫 수어 통역 상시 배치에 대해 장애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특히 장 의원은 국회 소통관 상시 수어 통역 배치를 시작으로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등을 국회 의사중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회의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 회의 중 수어 통역 화면이 배치되는 곳은 보건복지위원회만 해당돼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장 의원은 해당 문제를 반영해 정보 접근에 있어 신체적 차이 등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고려하고 국회가 장애 포괄적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사중개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개 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 해설 등 제공과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해 점자 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웹폐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